삼성 이재용 회장님과 모든 임직원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일본인이 갤럭시를 사지 않는 건 인지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삼성을 쓸 때 생기는 열등감 때문.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스마트폰 기업들이 출시한 신제품 디자인이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출시한 폴더블 스마트폰들이 하나같이 어디선가 본 듯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유심히 살펴보자 삼성의 갤럭시 Z 폴드3와 디자인이 유사했습니다. 이는 디자인 표절을 넘어 로고만 바꾸면 바로 삼성 갤럭시 Z 폴드3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디자인을 도용해도 삼성이 손해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동북아시아 3국의 폴더블폰 디자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각국의 회사의 디자인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제품을 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삼성의 갤럭시 Z 폴드3의 디자인을 그대로 개개해져요. 그동안 중국 스마트업체들이 삼성전자 따라잡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의 3세대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의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마저 본격적으로 폴더블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545와 화웨이는 2에서 3년 안에 삼성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아직 중국 기업들의 기술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에 미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확대된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에 엄청난 선물을 주고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휴대폰 매장에서 삼성의 폴더블폰이 한 곳에 있고 대안이 많은 기존의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소비 심리상 소비자들은 대안이 없는 폴더블폰보단 일반 스마트폰 중 고성능의 폰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면서 매장 매대에 폴더블폰이 가득 차 있다면 소비자들은 폴더블폰에는 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디자인이나 성능에서 앞서가는 삼성이 폴더블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행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것처럼 현재 중국에서는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면서 전문가들이 말한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오포가 5.5 대의 둘째 날인 오는 15일 첫 폴더블폰인 오포 파인드 앤 파인드 앤을 공가했는데 이에 질세라 샤오미와 TCL 등도 폴더블폰을 출시했습니다. 티저 영상을 통해 공개된 오포 파인드에는 갤럭시 Z 폴드3와 같은 인폴딩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이전에도 중국에는 폴더블폰이 있었긴 했지만 대부분 아웃폴딩 방식을 취하고 있어 확실히 한국 폴더블폰이랑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부 삼성처럼 바뀐 것입니다. 피트라우 오포 최고 제품 책임자는 오포 홈페이지를 통해 오포 파인드 앤은 4년간의 연구개발과 6번의 프로토타입을 거쳐 출시한 첫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며 스마트폰의 미래에 대한 오포의 대답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파인드 앤에서 디스플레이 굴곡과 전반적인 내구성 등 앞서 출시된 폴더블 스마트폰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했다며 삼성전자의 폴더블폰보다 성능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의 핸드폰 업체 TCL은 중국에서 열린 기시티 2021에서 폴더블폰과 롤러블폰을 결합한 시제품인 폴드 앤 롤 폴드 앤 롤을 선보였으며 오포와 TCL에 앞서 허웨이는 지난 2019년 메이트엑스 샤오미는 올해 4월 미믹스 폴드를 출시했지만 대부분 삼성의 기술을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허웨이의 경우 기술력 면에서 부족한 면을 보이면서 중국 내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지 못했지만 샤오미의 미믹스 폴드는 폴더블폰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함께 출시 후 1분만에 3만에서 4만 대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끄었습니다. 여기에 오포와 TCL까지 폴더블폰을 출시할 경우 폴더블폰 시장 확대에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들의 진출에 따라 폴더블폰에서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시장 확대는 역시 폴더블폰에 주력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기업들이 삼성을 따라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폴더블폰 기술력 면에서는 삼성전자에 한참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로서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에 따른 과실을 얻을 기회인 셈인데요. 삼성전자는 얼마 전 출시한 갤럭시 Z 폴드3에 세계 최초로 폴더블폰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DC를 탑재했습니다. 삼성의 높은 기술력과 새로운 시도는 삼성폰 무덤이라 불리던 중국 시장에서 신의 한수로 작용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는 정식 예약 판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봉닷컴에서 예약 대기자만 각각 62만 명과 8만 2천 명을 넘었으며 알리바바의 티몰에서도 두 모델에 대해 약 16만 8천 명의 대기자가 몰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폰 시장에 뛰어들고는 있지만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을 따라오기에는 엄청나게 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항상 베끼기만 하는 중국이라면 어쩌면 영영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삼성 제품을 베낀 중국의 폴더블폰들이 많이 팔려도 삼성전자에게는 이익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포와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이 사용하는 폴더블폰 패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한다며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UDC를 활용한 폴더블 패널이나 폴더블폰 디스플레이의 굴곡을 중국 업체가 해결하기는 시실상 불가능하다며 삼성전자가 내년에도 글로벌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의 90%를 차지할 것이고 중국 업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중국의 한계를 밝혔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디스플레이서 플라이체인 컨설팅 DS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를 앞세워 전체 폴더블폰 시장의 93%를 차지했으며 6%로 2위를 차지한 허웨이와는 말도 안되는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야매 디자인을 베끼는 파렴치한 일을 한 것은 어제 오늘의 1위에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몰래 도용하다 걸려 한국 기업에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며 몇몇 부품은 절대로 구현하지 못해 한국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한국에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도 한국 디자인을 베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더욱이 일본은 삼성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최근 갤럭시 Z 폴드3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폴더블폰 특허를 내놓으라니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 전문 매체 렛츠고 기지털은 일본 기업 후지필름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폴더블폰 관련 기술을 특허 추론한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그래픽 디자이너 테크니조 콘셉트가 특허를 기반으로 제작한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후지필름에 폴더블폰은 화면을 접었다가 대화면 태블릿으로 확장되는 인폴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접었을 때 전면 화면까지 완전히 갤럭시 Z 폴드3와 판박이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접는 각도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는 기능 역시 삼성전자의 플렉스 모드와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대화면에서 앱을 실행한 후 폰을 접으면 전면 화면에 앱이 표시되는 기능 등도 삼성 폴더블폰에 도입된 기능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삼성이 폴더블폰이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면서 일본도 우발주자로 갤럭시 폴더블폰 따라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유도 보존하는 시장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 등 삼성전자의 주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일본에서는 삼성 삼성 로고가 빠진 채로 출시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폴더블폰 시장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로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물론 일본 기업들에서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갤럭시 Z 폴드3와 유사한 형태의 폴더블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에서 삼성을 삼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꽁길동 같은 상황이 폴더블폰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은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를 일본 주요 통신사들과 함께 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인데요. 폴더블폰은 미니멀리즘을 주하는 일본인들에게 취향저격 제품입니다. 작년에 출시한 삼성 갤럭시 Z 플립 초기 모델은 한국산 제품 물모지 일본에서 전체 판매 3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인들은 자꾸만 커져만 가는 장지갑 같은 형태의 스마트폰만 보다가 이제는 접었다 졌다 하면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휴대성이 돋보이는 갤럭시 Z 플립을 엄청나게 선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삼성은 소니를 사상 처음으로 제치고 출하량 301만 5천대를 기록하여 애플 샤프에 이어 일본 내 스마트폰 시장 3위를 기록하는 기엄을 토했습니다. 또한 현재 5G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일본은 한국 없이 오신망 구축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본 내 1위 통신사업자도 삼성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삼성은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엔티티 도코모 5G 이동통신 장비공급 계약을 맺으며 완전히 일본 내 통신을 장악하기 이르렀습니다. 이전에도 삼성전자는 2위 통신사업자 디디와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엔티티 도코모 도5G 고객사로 확보하며 일본 5G 이동통신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티티 도코모에 5G 상용망 구축에 필요한 기지국 루우 라디오 유닛을 공급하며 신속한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베타 사다유키 엔티티 도코모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개발부부 부장은 삼성전자와 5G 분야 협력을 통해 빛의 속도와 같은 5G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엔티티 도코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8200만 명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를 제공 중인데요. 삼성이 만약 공급을 중단하면 대안은 중국의 화웨이 밖에 없는데 과연 일본이 중국 화웨이를 신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8200만 명의 통신이 삼성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데요. 항상 앞서가는 한국이 또 한 번 일을 낸 것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올레드 액정을 중국에 팔지 맙시다. 주요 부품을 구할 수 없으면 중국과 일본은 휴대폰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제품은 극히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서 자존감종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좋던 나쁘던 국제소송 걸어서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예전 소송전을 회상해보면 이건 아주 큰 사건임. 일본에는 디스플레이 주지 맙시다. 부품부 실제로 일본이 홀더블폰을 출시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